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충북은 기초지자체 1유형에서 6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시군은 충주와 제천, 옥천, 진천음성, 괴산으로 특히 선도지역에 지정된 충주와 진천음성은 3년간 시범 운영 이후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됩니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현 정부의 핵심 지방정책의 하나로 지대체와 교육청, 대학과 산업계가 모두 협력해 지역의 정차관을